야 미치겠다 진짜 연예인 진짜 단칙이다 어머 어머 야 이 전동띠주다 그냥 호동아 그것은 무슨 생각해? 어떻게 저희 마리와 나의 이렇게 제가 원래 대학생인데 이제 수능 준비를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되게 바빠질 것 같은데 원지가 되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저는 잘 못 놀아주게 되니까 신경 쓰셔서 혼자 냅두기죠 그쵸? 네 내보러 갈까 봐서는 아 그래서 하셨구나 너무 잘하셨어요 안녕 안녕 3개월 공부를 공부를 진짜 어떡하나 너무 예쁘다 내가 진짜 보는 것만으로 진짜 행복하다 공부에 진짜 집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계속 보게 되죠 시간은 빨리 갈 것 같고 먼지가 호기심이 되게 많은데 많이 많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음 도대체 일로 이런데 오오오오 형 인국스 예 허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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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뭔데 고양이에요 아기 고양이네 예 페르시아 고양이 오우 형이 라고 하는구나 오 형아 형은 누구예요? 호동이 호동이 호동이요? 또 왔어요? 또 왔어 또 왔어 이런 경우가 있구나. 문지 이리 와봐, 문지. 어, 문지야. 엄마야. 완전 적죠. 야, 이리 작은데도 움직이는구나. 어머. 엄마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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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 고양이 그거라는데. 고양이 풀. 어. 문지야. 호동아. 이봐라, 이봐라. 네 애들도 이렇게 집 돌아다니는데. 얘는 안 움직여. 어머, 어머. 네하고 상담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니다. 아, 잘 됐다, 잘 됐다. 그래서 탁명이 일단 6kg대로 들어가라는 거야. 잠시만, 제가 또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해봐가지고. 다이어트하니까, 니가. 제가 좀 약간 이것저것 많은 식으로 해서 실패 끝에 좀 몇 개가 있거든요. 아니, 지금 보일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지금. 야, 거의 10일자 되겠다, 이렇게. 아니에요. 야, 나랑 똑같아. 여보, 이 살 찐 거 가자, 여기도. 이봐라, 지금 우리 이 문지네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. 그럼 호동아. 어이구. 어이구. 우와. 야, 이게 먹어라. diashelf. 야야. 있어, 있어. 그렇게 하고 여기로 работ하라. 저기 한번 그.. 네 이쪽으로. 여기 색깔ية. 이mband. 이래가지고, 지금. 인치예요 센치에요 지금? 인치인치? 인치인치 인치. 살라 봐라 살라 봐라 살라 봐라. 이렇게 되면 지그재그로 해가지고. 근데, 우리Son이 wal Talent이 비 academy. 아니, 아까 대충 봤을 때. 잠시만 잠시만 봐라 호동이 방 하나 간다 봐봐 호동이 봐봐 자 봐봐 근데 지금 이거 어머 어머 저희도 동생은 거 봐라 지독 지독 야성이라고 순놈이에요 호동이는 뭐예요? 악놈이에요 순놈 저희도 순놈이다 순놈 폐봐요 폐 폐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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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동이 맞네 폐봐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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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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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싸울 이상 없으신다고 저기 적놈아에도 호동이 한 대로 운동인대는 거거든 뭔 진짜 가네 저기 속도 베베낼 통하는 게 웃긴 것 같아. 너무 신기하죠? 본능이? 누가 가르쳤겠어. 그러니까요. 진짜 반칙이다, 쟤들. 너무 귀엽다. 애들한테 다닐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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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치겠다. 고맙다 고맙다. 어두환님 이들 와서 놀자. 먼지야 이리 와봐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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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미치겠다 진짜 얘는 진짜 단칙이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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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 전동띠주다 그냥 호동아 그것은 무슨 생각해? 자 우리 먼저 밥 줄게요 귀를 하나 뜯어 먹었네 밥 먹자 밥 먹자 그래간데 먹는다고 아이고 확실히 애들이 적응이 바른 것 같아 그쵸? 다 먹었어? 세수야 세수 이야 진짜 반칙이다 어우 야야야야 야 묶으라 묶으라좀 놔둬 MOND 괜찮아 neo 일단 증한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면서요 나도 안 divers emb pesos 그렇게 하면 다이어트 실패예요, 형. 요거까지만 해봐. 아니 진짜. 그 종목에 적응이 되니까 일단 먹고 싶은데 그거... 가슴이 아파도 해야 돼요. 아, 안 봤으면 됐는데 봤는데 못 먹게 하는 거는... 형 그러니까 다이어트 맨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? 봤으면... 그래, 그래, 이거 이거까지만. 그래, 좀봐, 지금 기다리잖아, 지금 호동이. 이걸 삐진다, 그는. 아, 진짜요? 이거까지만 봐. 호동아, 호동아, 호동아. 좀 얼마 돼도 안 하는데 호동아, 저거 먹어라. 일단 많이 삐지잖아, 그는. 아, 냉정해야 되는데, 아! 아, 으어! 그래, 그래, 먹는 게 낫다. 우리 먹고 빼자잉? 형,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? 응? 저녁? 또 먹고 빼면 되지, 또 먹고. 또... 또 많이 운동하면 돼. 아니, 저거 먹는 정도도 운동이야. 어? 아휴... 그래, 그래. 아휴... 어휴...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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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툭 깨질 뻔 했다, 너. 범위 욕심 내다. 이제 그만... 그만 먹이면 안 돼요? 야, 맞는데 이거 밥그릇 빼는 거 아닌 것 같아. 상상해봐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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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먹어! 이엑? 으... 어? 크, 크 빚지.. 하. 하. 뭐 먹고 있는데 이거, 생각해봐. 그거는 그렇죠. 그건 그런데... 와, 진짜 혼돈된다. 하... 하. 네 건데... 먼지, 먼지가 어떻게 된 거고? 예, 야, 많이 먹어서 먼지가 지금 두 손 두 손 들은 거가? 잔나? 이루고 잔다고? 엄마야... 어떻게 이렇게 자지? 호동아! 안 된다! 라라 안 된다 안 된다! 대로 잔다! 와 그러지 않아? 턱에 살이 받쳐주는 거야? 그 상황에... 와 안 되는데? 진짜 안 되는데? 형 진짜 안 돼요! 이거 잠깐만! 사람 잘하는데 대립해 봐야 돼! 진짜 잠이 싹 오는데! 밥 먹고... 형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떡해! 10분만 살이 나다! 밥 먹고 10분 살짝 자는 게 얼마까지... 안 돼요 진짜! 지금 얼마나 꼬진대! 10분! 보기 좋잖아 둘이! 형 10분요? 10분! 10분! 형 10분이죠? 자자! 10분이죠 형! 나도 뭐 졸리 있었지 않은 거 아니다! 이 여자친구 재워야 되기 때문에... 야 살로 봐! 이거 잠이... 기분 좋아갖고... 맹수길들이기야! 자 빼기!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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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영웅이 처음 다네 진짜!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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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은 적 있어요?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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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지 알아요? 저... 다리가... 그게 살이 사가지고... 당일 안 되고 이게... 당일 안 되고 이게... 당일 안 되고... 으응! 으응! 진짜 대박이다! 으응! 으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